k-pop 쇼크 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사상최초로 동유럽의 중심 헝가리에서 골드 인증을 받았다는 현지 매체의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월 21일 정규 4집 앨범 맥 오브 더 소울7을 발표해서 전세계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요 지난 8월 5일 헝가리 음반산업협회는 방탄소년단의 맥 오브 더 소울7 앨범에 대해서 골드 인증을 수요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헝가리 음반산업협회로부터 골드 앨범 인증을 수요받은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아시아 출신 가수가 헝가리 음반산업협회로부터 골드 앨범 인증을 받은 것은 방탄소년단이 최초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맥 오브 더 소울7 앨범은 지난 5월 영국과 프랑스 음반산업협회로부터 각각 실버 인증과 골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어서 방탄소년단은 유럽 속의 작은 유럽이라고 불리는 벨기에 음반산업협회로부터 아시아가스 최초로 골드 인증을 수요받았습니다 따라서 방탄소년단은 영국에서 실버 인증,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골드 인증을 받은 데 이어서 헝가리에서도 골드 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현지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이 서유럽의 중심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서 동유럽의 중심 헝가리에서도 골드 인증을 받은 것에 대해서 놀라우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이 아시아와 북미 중남미를 넘어서 서유럽과 북유럽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K-POP 쇼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